이번 공연은 남의 초, 성명초 8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동바우 친구들의 바이올린 연주 순서가 준비가 돼 있다고 합니다. 창작 동요인 함께 걸어 좋은 길, 그리고 캐리비안의 해적 OST인 He's a Pirate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요. 여러분들 이 음악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캐리비안 해적 보신 분들이라면 아 이 노래구나 라고 잘 아실 것 같은데요. 이게 또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면 어떤 느낌이 들지 정말 또 기대가 됩니다. 네 그럼 꽃빛학교 동바우 친구들의 바이올린 합주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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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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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